오늘의 동화, 천수대사와 구렁이 옛날 옛날 가장구리라는 마을에는 천석군이라고 불리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뿐 아니라 늦음하게는 인물이 특출나게 잘생긴 옥동자까지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석군의 내외가 잠이 소록소록 들어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고 앉아있으려니 대문간에서 목탁 도드리는 소리와 함께 연불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중이 시주를 하러 와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나 우리 아기가 모처럼 달게 잠을 자고 있는 잠인데 그러면서 부인이 쌀 한보시기를 떠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던 보광사의 천수대사였습니다. 천수대사는 도의 통달에 있는 이름 높은 스님이라는 걸 부인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목탁 소리 때문에 아기가 잠을 깨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부인은 바랑 안에다 쌀을 부어주면서 툭 쏘듯이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잠을 깨면 큰일이니까 연불은 필요 없고 어서 떠나주세요. 그러자 대사는 목탁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서 잠잠케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연불은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불행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부처님의 보살핌입니다. 듣자 듣자 하니까 이 양반이 기분 나쁜 소리만 가려가면서 하네 그려오. 우리가 왜 불행 속에 빠져있단 말이오. 논이 없소, 밭이 없소, 돈이 없소, 자식이 없소. 시주를 하러 왔으면 주는 쌀이나 받아가면 됐지.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요. 우리 아이가 잠을 깨면 안 될 테니 어서 바비 내 집을 떠나주시오. 실은 부인 댁 저 아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한 내 말을 예사로 들으신다면 온 집안에 큰 화가 미치게 될 테니 부인은 알아서 하시오. 답답한 중생도 있는 것이로고. 나무관샘보살.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기 때문에 집안에 큰 화가 생기게 된다니 부인도 화만 내고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3대 독자로 얻은 귀한 아기의 일인 만큼 부인은 금시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대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으니 어서 일러주십시오. 술을 쉰말찜 준비해놓고서 동네 사람들을 정해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십시오. 큰 잔치를 벌이라고요?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언제부터가 멉니까? 화가 이미 코앞에까지 닿아 있는데 지금부터 한다 해도 오히려 늦은 셈이니 빨리빨리 해서 오늘 밤까지는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어선 안 될 일은 오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숱한 광주리식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오. 그래서 마당에다 쌓아 불을 지펴놓고는 그 가에 둘러앉아서 풍악을 울리며 놀아야 하는 것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천수대사는 어느 사이에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석군의 부인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식에 관한 일이니 예사로 흘려들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돌을 통해 산부처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천수대사의 말이고 보면 더더욱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요. 여보,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우리 집같이 이런 평화스러운 집안에 화가 들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천석군 영감도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뜨고서 놀랐지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빨리 술 잔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낙 큰 부자였기 때문에 금방 술을 거르고 소를 잡고 떡을 찌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니까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숱한 광주리식을 들고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당 가운데는 숯더미가 노저까리만큼 쌓여졌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가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음악을 연주해댔습니다. 그만큼 신나게 두들겨 대는 풍악이라면 제 아무리 끈질긴 마귀놈이라도 안 쫓겨가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고서 좋아할 줄만 알았던 어린아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울던 울음을 도무지 그치질 않았습니다. 안고 흔들어도 그치지 않고 업고 얼러도 그대로 악을 쓰듯 더욱 크게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 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더 좋아했는데 오늘따라 풍악소리 나는 것조차 듣길 싫어하니 무슨 까닭일까. 달래고 달래도 그냥 울어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천석군 영감도 짜증을 냈습니다. 전해 없이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울기만 하니 우리가 괜히 그 천수대사인가 뭔가 하는 그 보광사 중놈한테 속은 게 아니냐. 그래 밤에 숯불을 피워놓고 풍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막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참인데 낮에 왔던 그 천수대사가 조그마한 관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대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풍악소리가 뚝 끊어지면서 온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천수대사 쪽으로 모여졌지요. 아들을 안고 있던 부인은 그 아들을 영감님에게 맡겨놓고는 급히 천수대사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사님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까닭이지요. 그리고 이 관은 무엇에 쓰시려고 가져온 겁니까. 저 아이를 이리로 안고 오시오. 안고 있던 관을 땅에 내려놓은 뒤 뚜껑을 열어 젖히더니만 부인을 보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저 아이를 안고 오라 하지 않았소. 일각이라도 늦으면 늦는 만큼 당신 내 집에 화가 클 테니 어서 이리 데리고 오란 말이오. 굵은 목소리로 꾸짖듯한 천수대사는 영감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를 뺏기가 무섭게 관에다 넣어 뚜껑을 닫고는 그 관을 번쩍 들어 활활 타고 있는 숯불 속에다 던져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천석군 내외도 아들의 관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다니 저 미친놈의 죽놈을 잡아 묶어라. 이 사람들아 왜 저 죽놈을 잡아 묶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냐. 저 저놈을 어서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멍하니 정신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툭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불에 타고 있던 관 뚜껑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안에서 아이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람? 저게 아이가 아니고 구렁이잖아? 틀림없이 아이가 아닌 구렁이인 것을 알자 그렇게 펄펄 뛰고만 있던 천석군 내외도 입을 크게 벌리고서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천소대사가 작대기로 그 구렁이가 담겨있는 관을 끌어내리자 그제서야 천석군의 부인이 천소대사에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대사님 우리 아들은 어딜 가고 저런 흉한 짐승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전 못된 짐승이었단 말이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넋이 빠진 듯 구경만 하고 서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요. 저놈을 늦게라도 불에 태워 죽였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더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찌 될 뻔했겠소? 처음 천소대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던 천석군 영감도 그제서야 울상이 되어 천소대사를 붙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불찰한 탓으로 대사님에게 신뢰되는 짓을 했구려. 그런데 저 구렁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걸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면 우리 온 집안이 망할 뻔했겠지요? 당신 내 집만이면 그대로 좋게요. 조금만 더 두었더라면 이 동리 전체가 다 망해버릴 뻔했던 게지요. 그런데 대사님 우리가 크게 인심을 잃은 일도 없었는데 어째서 저런 흉한 짐승이 제 집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혹시 부인께서 아기를 가지셨을 때 구렁이를 죽이신 일은 없었던가요? 그 말을 됐더니 부인이 대사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언젠가 산에 갔다가 풀섭해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났기로 겁이 나서 들고 있던 낫으로 그 구렁이를 찍어 죽였는데 낫 끝이 뚝 부러지더군요. 그럼 그 닫을 가져와 보시오. 천수대사가 구렁이 뱃속에서 꺼낸 낫 끝 부분과 낫을 맞춰보니까 조금도 빈틈이 없이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런 신통한 일이...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바라고 있는데 벼랑간 먹구름이 몰려들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 못된 원수놈아 니가 왜 내 일을 방해하느냐 나는 내놈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터이다. 그러면서 구렁이가 하늘에서 독을 뿜어내리는데 온 집안이 하얀 안개로 쌓였습니다. 그러자 천수대사는 크게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사한 요괴놈아 지금이라도 니가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으려니와 끝까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 면치 못하리라. 구렁이도 그때서야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잠시 뒤엔 하늘이 잠잠해지고 그 뒷날에도 천석군 집과 마을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버드나무 이야기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 한 형제가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형이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은 형의 아들을 대신해서 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도 조카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까 두 소년은 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촌형의 이름은 만복, 사촌 동생의 이름은 만수였습니다. 두 형제는 친형제같이 의족해 지내면서 날마다 서당해가 공부를 했습니다. 장차 커서 다같이 과거급제를 하여 집안을 빛내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웬만큼 장성하자 각 처에서 사위를 삼으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청혼은 언제나 동생인 만수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형인 만복이보다는 동생인 만수가 인물이 잘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수의 아버지는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형인 만복이가 먼저 장가를 가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수 아버지는 만수를 보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장가는 어느 때 가도 가야 할 형편이니 만수 내가 먼저 가도록 해라. 그러나 만복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만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거나 보러 가겠으니 형님부터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인 만복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 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거야. 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장가를 가도 늦지 않으니 부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거라. 아버지는 그동안에 혼철을 정해두었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살고 있는 백진사라는 사람의 딸이 좋다고 중매가 들어왔을 때 서로 사돈이 되기로 약속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던 만수는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만수부자가 천안으로 떠나는 날 만복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저도 천안까지 동행했다가 그 길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려모나.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같이 떠나 며칠 만에 천안에 도착해서는 어느 큰 객주집에 들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몹시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수 아버지가 객주집 주인을 보고 물었어요. 주인장,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까? 새해 임지로 부임에 가는 전라감사가 도중에 날이 저물어 쉬어가느라고 조금은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감사가요? 전라감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도지사 그때 관찰부는 지금의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있었습니다. 의족해 지내던 두 형제는 천안에까지 와서도 여전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섭섭해서 두 형제는 그날 밤 객주집에 들러서도 한방에 자면서 밤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날만 세면 만수는 읍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 홀례식을 올려야 했고 만복은 혼자서 서울로 향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같이 나란히 자고 있던 만수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자기의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 용서하셔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우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일륜에 벗어나는 일이니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대신해서 이 길로 서울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봐도 만수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만복은 삼촌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부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큰일이 생기더니 만복이가 편지를 보여드리자 삼촌은 가슴을 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을 한 만수 아버지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하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혼자 남아있던 만복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자기도 삼촌같이 이 천안을 떠나버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동생 만수의 부탁이 있었으니 이대로 남아서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까 단안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봐서 내 뜻대로 된다면 서로 길이 트여지는 일이야. 마침 그날로 떠날 줄 알았던 전라감사 일행이 전라감사 아들의 병 때문에 출발을 하루 늦추고 있었으므로 만복은 감사의 아들이 누워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잠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뵙고 싶은데 들어가도 신뢰가 안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가벼운 몸살로 출행을 하루 늦추고 있는 것뿐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는지요? 만복은 그간의 일을 대략 설명해주고 나서 부탁을 해봤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여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건데 저의 후행을 서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후행이란 장가갈 때 신랑을 따라 색시집에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복의 청을 듣고 난 감사 아들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거 재미있는 일이구려 나도 장난치는 일은 약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볼 만한 일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박진사 댁으로 가 홀레식을 모사히 마친 두 사람은 밤이 오래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만복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감사 아들에게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니까 감사 아들이 술에 골아 떨어져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잠으로 만복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방 안에서 신랑이 지금 쉬해 자고 있으니 빨리 신방으로 모시도록 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하인들로서는 어느 사람이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후행이라는 걸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대답을 하고서 가짜 신랑인 감사 아들을 들쳐 얻고서 신방으로 들여 놓아주었지요. 신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진짜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가짜 신랑인지를 분별해 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신부가 아닌 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날이 환하게 새고 나서야 눈을 떴더니 어떤 신부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머리에 족도리를 쓰고 앉아 있는 여자는 틀림없는 신부였습니다. 내가 어제 만보기의 청을 받고 장난으로 후행을 서주었던 것 뿐인데 내가 어째서 이 신방에서 자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진짜 장가를 든 만보기란 사나이는 어딜 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감사 아들이 신방으로 엎여 들어가는 것을 본 만보기는 그 길로 객주집에 돌아와서 모르는 척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감사의 방으로 갔지요. 실은 모두가 술의 죄인가 합니다.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아드님 되는 분이 분간 없이 신방으로 엎여가게 되었고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저도 분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왔는지 이 객주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라감사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반대로 너그러웠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만 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의 소치였는지 모르니 그 처녀를 내 며느리로 삶는 수밖에 무슨 엄벌이 내려질지 겁을 내고 있었던 만보기는 이제는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일까요 젊은 놈이 무척 마음에 든다 싶었던 전라감사는 전라감사는 만복을 사위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놈이 그 집에 장가갈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너를 내 사위로 정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무튼 사람의 근본을 더 충실히 해 우애 있게 잘만 살면 그만 아니겠느냐. 삼촌을 상객으로 모시고서 만복은 전라감사가 부임회가 있는 전주에 가서 홀레식을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감사의 집에 또 사위를 보는 홀레식의 경사가 있다 해서 축하객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온 고울이 들썩할 지경이었어요. 새로 부임해온 감사님의 품골도 대단하지만 새로 얻은 사위님의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일이 겹쳐진 것은 서울로 올라간 만수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만수의 재주와 얼굴을 탐내었던 시험관이 만수를 또한 사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잘 되려면 다 그렇게 고루 되어주는 건지 모를 일이에요. 그 뒷날 만복과 만수와 감사될 세 사람이 천안에 같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천안은 세 사람의 연분을 맺어준 곳이며 그것을 기념하여 버드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는 게 좋겠다 은혼을 한 뒤 만수는 서울로 가는 길목과 경상도로 가는 길목에 감사의 아들은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각각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잘 자라 오늘처럼 무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 위해서라도 다시 후처를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방으로 놓아 어진 여자를 구하던 끝에 한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어질기는커녕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녀였어요. 후처는 원님의 아내가 되자마자 자식들을 모조리 죽일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점쟁이 하나를 몰래 불러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자기는 병이 났다는 핑계로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어요. 돈으로 점쟁이를 매수해놓고서 은밀히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원님이 기별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갑자기 병이 났다니 어디가 아픈 거요?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점을 치면 어디 사는 점쟁이가 잘 맞출까? 저도 말만 들어봤지만 저 산빛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가 귀신같이 점을 잘 친다 하더군요. 그렇지만 귀하신 어른이 어떻게 거기까지 친히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복 없는 여자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당신은 부디 옥체나 소중히 보전해서 오래오래 편하니 사십시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사랑하는 당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때 귀하신 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내가 이 길로 그 점쟁이를 찾아가 속이 시원하도록 점을 쳐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만 마음을 참고 누워 있으시오. 그러고 나서 산빛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를 찾아가 점을 쳐달라고 청했더니 점쟁이 여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사또께서 이 미천한 소인의 집을 찾아주시니 그 영광은 잃을 때가 없지만 부인께서는 소생할 가망이 없소이다. 소생할 가망이 없다니 천금이 들어도 상관없고 만금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부디 아내만 살려내주도록 하오. 살려드릴 생각이야 천번만 번도 더 있지만 마님은 일곱 인간의 동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걸요. 동티라면 귀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다. 그 말 아닌가? 설령 그렇더라도 귀신에게 비는 일 외에 무슨 약이든지 약이 있지 않겠는가? 사토께서 마님을 꼭 살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뿐인 약이 있긴 있지요. 그 약이 아니고는 옛날에 진시황이 먹자고 했던 삼신산의 불로초가 있다손 치더라도 낫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그 한 가지 약이라는 게 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구했었을 테니 빨리 일러주시오. 그건 사토의 일곱 아들의 간을 대어서 먹이는 것이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로서니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자식들을 참아 죽일 수가 있는 일이냐 해서였지요. 원님은 밤늦게야 돌아와서 부인과 자면서 점친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아들이 그 소리를 엿듣고서 형들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말겠으니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잠결에 잘못 들은 게지 그럴 리가 있는 일이냐. 아무리 계모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 약밖에 없다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간을 내어먹는단 말이냐. 형님들 내가 왜 잘못 들었다는 거요? 그래도 내 말이 못 믿었거든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셔요. 남은 여섯 형들이 숨소리를 죽이고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과연 동생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에 어떻게나 마음이 많이 변했던지 계모가 주장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형님들 그래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마다 할 것도 없이 죽기 전에 빨리 도망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큰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 된 도리에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이다. 빨리 간을 먹여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보채는 부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님은 부원관원인 어전을 불러 귀엔말을 했습니다. 일곱 형제에게 사냥을 하자고 산으로 깨어가서 죽인 뒤에 간을 꺼내오라는 부탁이었어요. 아전은 상관인 원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일곱 형제를 사냥하러 가자고 속여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전도 인간인데 어떻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 것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마 어쩌하지 못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올커니 마침 좋은 수가 생겼구나. 아전은 활로 쏘아 그 곰을 잡은 뒤 일곱 형제에게 멀리 도망을 가서 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곰의 간을 꺼내 일곱 토막으로 썰어 종이에 싸가지고는 동원으로 돌아왔지요. 내 시킨 대로 했느냐? 예, 이게 일곱 형제의 간입니다. 죽은 시체는 모두 땅속에 깊이 묻어뒀으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수고했다. 일곱 봉지의 간을 받아 부인에게 전해줬더니 부인은 좋아라고 받았다가 아무도 안 보는 새의 땅속에 파묻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원님을 만나서는 전혀 딴 사람같이 헤헤에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과연 영악이라는 게 있군요. 그 약을 먹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싹 낳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죽은 자식들 생각을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구려. 자식이란 낳으면 되는 건데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뭘 하는가요? 지난 일은 잊고 지내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야 그렇겠지. 남은 딸 자식 그거 하나나 잘 기른다면 죽어 저승에 가 있는 일곱 형제놈들도 과히 원망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리석게도 딸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개모는 남편이 안 보는 새에 가증 구박을 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개모는 종들에게도 쌀밥을 먹이면서 딸에게만 좁쌀밥을 먹였어요. 종일 고된 일을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밤에 잔의 나이를 깨워서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얇은 삼베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솜을 두둑하게 넣은 겨울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만으로는 미움이 풀리질 않아서 개모는 끝내 딸 나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딸 나이는 그 넋이 접동새가 되어서 슬픈 목청으로 울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데 그동안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된 일곱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벼랑간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큰형의 사모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접동새는 오라버니들의 사모 위에 번갈아 올라앉으면서 쉬지 않고 울었어요. 이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거구나. 일곱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원님과 개모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어디 가고 없소. 틀림없이 우리 여동생을 어머니가 죽이셨지요. 개모가 벌벌 떨기만 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있자 막내 아들이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꾀병으로 간을 내먹겠다 하더니 결국은 어린 여동생까지 죽이고 말았군요. 우리 일곱 형제가 개모를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형이 막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개모가 한 짓을 보아서는 손톱만큼도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참자. 그러고 있는 새에 개모가 없어졌으므로 집안을 뒤잡았더니 광속에서 흰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광속에 숨어있던 죄 많은 개모가 곰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저놈의 곰은 형님들 우리의 원수이니 저놈의 곰을 죽입시다. 여섯 형들이 말릴 새도 없이 막내 동생이 활로 쏘아 곰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곰의 시체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접동새는 까마귀를 피해 낮에는 안 오고 지금도 까마귀가 잠을 자는 밤에만 나와서 접동접동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모진 음성으로 울면서 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개모의 넋은 까마귀가 되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넋은 접동새가 되어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접동새를 쪼아 죽이려고 무섭게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접동새가 된 딸아이가 일곱 오라버니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사모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정을 고자질했다는 원안에서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꽃섬 이야기 함경남도에 가면 인물 잘난 사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꽃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신선나라에 간듯 저만큼 아름다운 섬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섬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들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옥황상재 자신까지도 탐복을 하는 아름다운 섬이었지요.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지 옥황상재의 따님인 선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을 내려다보면서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한나란 시도 꽃섬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딱 하나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오시고 음식이고 짐 되고 배물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너를 위해 안 해준 것이 없는데 대체 무슨 소원이 남아있단 말이냐. 저 땅나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꽃섬 구경을 한 번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소원은 다 들어주어도 그 척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 첫째는 너무 멀어서도 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다. 그래서 선녀는 항상 수심 속에서 나를 보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인 옥항상재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지금 내가 아버지 몰래 저 땅나라로 내려가 봐야지. 선녀는 급히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여덟 마리의 백마가 끈은 마차를 타고서 급기야는 꽃섬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솟아있는 꽃섬은 꼭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예뻤습니다. 선녀는 꽃섬으로 내려온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봄철이라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러 종류의 물새들이 울고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유리알같이 맑은 바닷물은 한층 더 선녀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맑은 물을 보고서 내가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선녀는 옷을 벗고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욕실에서만 목욕을 해오던 선녀는 더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어요. 마침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사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지금까지 용궁에 있는 시녀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목욕을 하고 있는 낯선 여자 앞에 바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설이며 애만 태우다 집으로 돌아와 버린 용왕의 아들은 잠을 자면서도 생각은 온통 그 선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고민고민하던 용왕의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께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서 다음날 아버지인 용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아들아 무슨 일이냐 벼랑간 당돌한 정이옵니다만 저도 이젠 결혼을 해야 할까 합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래 바둔 색식감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도 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용왕국의 자손인데 결혼을 한다 해도 보통 농사짓고 고기 잡고 하는 백성의 딸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이지 왕실은 왕실끼리 맺고 백성은 백성끼리 맺는 거니까 함부로 신부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사옵니다. 옥황상제님의 따님하고 짝이 됐으면 합니다. 용왕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옥황상제는 천상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야. 이 지상에서 바다 하나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혼인을 정할 위치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아바만마 지금 그 옥황상제님의 따님이 우리 꽃섬에 내려와 있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어제 저 해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옥과 얼굴을 보아서 그가 옥황상제 따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주선을 해주마.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무엇입니까? 땅을 맡아 다스리는 지신이 있단 말이야. 그 지신놈의 심술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터이니 네가 선녀와 짝이 되었단 말을 들으면 어떤 방해를 하려들지 그게 걱정이란 말이다. 그러나 선녀에게만 마음이 가있는 용왕의 아들로서는 나중리 같은 건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용왕의 아들은 물에서 나와 꽃섬으로 갔어요. 그날따라 일기가 더 화창한 탓에 꽃들은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선녀는 꽃밭 속에 앉아 먼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간 용왕의 아들은 선녀의 뒤로 가 가만히 선녀를 불렀어요. 선녀님 생각도 않고 있었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선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안심을 한 선녀는 용왕의 아들이 옆에 와서 앉도록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용왕님의 아들님 천상에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실은 어제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를 보고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왕자님을 만나 뵈니까 10년 전부터 사귀어 온 사람같이 가깝게 느껴지는군요. 그게 천생의 인연이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선녀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지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어쩌면 서로가 다 그랬을까 저도 항상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땅나라에 내려가 보고서 그곳에 있는 용왕님의 아들님을 만나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보니 주위의 많은 양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빛깔들이 흰지 꼭 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인형들 같이 보였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서 놀랐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런 많은 양들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천상에서 보내주신 고기와 젖의 선물인가 봐요. 이렇게 되어서 부부가 된 선녀와 용왕의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마가 된다는 속담 그대로 이 부부의 행복을 시기에 방해를 시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용왕이 염려했던 대로 땅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지신이 이들을 질투해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용왕의 아들놈을 죽이고서 선녀를 내 아내로 빼앗아 올 테니까. 어느 날 꽃삼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지신은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주비에다 가시나무를 심어 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심술뿐 아니라 조바를 부리는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는 지신은 그들을 가시 울타리로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두려고 한 것이에요. 과연 순식간에 가시나무는 숲처럼 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게 했고 지게를 지고 뗄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지신이었습니다. 내 놈이 별 수 있으려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나왔다가 가시에 찔린 용왕의 아들은 피를 철철 흘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를 빨리 자리에 눕혀주시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녀는 엉엉 울면서 왕자를 자리에 눕히고 간호를 해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으로 끝내 죽고 말았지요. 선녀와 두 아들딸이 왕자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몹시 슬퍼했지만 한 번 숨을 거둔 왕자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용왕과 옥황상재가 합동으로 지신을 벌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신이 혼자 남아있는 선녀를 빼앗기 위해 배를 저어 꽃삼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람으로 배를 뒤엎을 듯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 이 지신놈아, 내 목소리를 듣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이 간악한 지신놈아, 내 죄를 네가 알고 있느냐? 지신도 배가 엎어지려는 위기에 처하자 별 도리가 없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상재님, 제가 어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아, 남을 헤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바람뿐 아니라 비가 퍼붓고 벼락이 치고 하는 바람에 지신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을 당해 마침내 죽을 재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신을 벌한 옥항상재는 여덟필의 백마와 수레를 내려보내 선열을 천상으로 불러들이고 두 아이들은 섬의 임자가 되어 섬을 다스리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꽃섬, 이래서 훗날 이 섬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두 아이들을 닮아 모두가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온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윤보사 서울에 윤보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보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지요.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보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보사로 부임하라는 임금님의 칭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아무튼 영흥 고울에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다락원이란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박립을 쓴 어떤 상자의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을 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아범은 잠깐 외출을 하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시지요? 아니야 별일은 아닌데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 집에 잠시 들르라고 말하시오. 상재는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상재가 없어지기 무섭게 윤보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지요. 지금 어떤 그 상재가 누군가 이 마을에 사는 이 찬판댁 자재분인데 3년 전에 찬판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재로 있는 중이었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탈상이 금년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고 워낙 찬판댁에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지요. 현재는 초상 때 진 빚까지 갚질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그 길로 윤보사는 이 찬판댁 집을 찾아가서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너무도 그 울음소리가 비통했기 때문에 상재 이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을 뚜룩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저토록 자별하게 곡을 하시는 걸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보사는 상재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가신 줄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얼 하겠나? 진구된 정본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 나는 지금 영흥 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그러면서 윤보사는 상재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재의 상이 장래의 어사라도 한자리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서 윤보사는 미리 그 뒷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어요. 초상 때 진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이 상재로서는 더할 수 없는 대은인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찬판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찬판댁 자재는 근근히 노자며 품만 구해가지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흥 고울의 윤보사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며칠 만에 영흥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보사의 쪽지를 보여줬더니 파수를 보던 문제기들이 두말 않고 이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비석격인 통인이 그 쪽지를 보고 사연을 듣고서 부사 앞에 아뢰었지요. 사올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 나흘이를 뵈러 왔습니다. 윤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찬판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주었던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부사 앞에 읍을 하고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찬판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윤보사는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불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지? 예, 전에 저희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 뵌 이찬판댁 아들 되는 사람이 옵니다. 윤보사는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뭐, 이찬판댁 아들이라고 난 이찬판댁이란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때 저더러 영웅에 찾아오라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만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짝짝 찢어 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고을 밖으로 내쫓아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 듣느냐. 다락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는 수 없이 동원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헤매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부사의 엄명이 내려있는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집을 깔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밤을 새려고 이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했더니 늙은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다니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건데 이러다가는 오늘 밤 안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마한 집엔 이 늙은이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의 내 딸이오. 시집가서 3년도 채 못되어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있소. 저희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젊은이는 천행으로 그런 은인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형까지 맺었습니다. 다음에 봄에는 장모가 주는 많은 돈을 얻어 서울로 돌아왔지요. 그러고선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 번 말해보아라. 임금님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은 조용한 곳으로 이 한림을 불러 봉사 석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봉을 떼어보아라. 집에 가서 첫 봉투를 떼어보았더니 이런 글이 씌어 있었어요. 너에게 함경도 지방 어사를 제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 부사를 바직시킨 뒤 두 번째 봉투를 떼어보아라. 윤부사는 이 한림을 처음 다락원에서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으나 영흥 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림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낸 이 한림을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남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 해와서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 된 일이오.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모가 준 돈도 서울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 못 되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장모가 새 옷 한 벌을 내어왔습니다. 사위 그 추한 풍채를 남이 볼까 겁이 나는구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위의 풍채가 갑자기 옷골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서 사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 그 사람 행색만 거짓골이 된 줄 알았더니 정신까지 돌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동했다 하여 영혼 고울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윤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있더니 귀엽고 암행어사가 나타났단 말인가.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위였습니다.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암마당을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자리 안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까 달기 없지. 이알림이 윤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의 봉사를 열어보니까 그 아내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셋째 봉사를 열어보았더니 그 아내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너를 구원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달란하게 살도록 하라. 서울에 와 옥에 갇혀있던 영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슴이 불어온 토끼 깊은 산속에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긴 겨울이 끝나면서 산속의 동물들도 하나 둘 기지개를 켜고 나왔지요. 떼를 지어 나무 껍질 아래에서 잠을 자던 무당벌레도 땅속에다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봄이면 좀 더 큰 불로 뿔가리를 하는 사슴도 높이 쌓인 눈 밑에 귀를 뚫어 먹이 저장소를 드나들던 토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식물들은 새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될 풀립과 나무 새손을 찾아 나온 토끼는 옹달샘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사슴을 만났어요. 안녕 이제 봄이 되었으니 먹이를 구하기도 쉽겠지 정말 다행이야 커다란 눈망울 때문에 겉망코 착해 보이는 사슴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따라 내 뿔이 더욱 멋져 보이는구나 토끼도 마지못해 웃어 보였습니다. 토끼는 사실 마음속으로 사슴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슴은 얼마나 좋을까 가늘고 긴 목과 커다란 눈 큰 키 게다가 도도하게 솟아오른 멋진 뿔은 또 어떻고 어디로 봐도 완벽해 보여 사슴과 헤어진 토끼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토끼는 사슴의 당당한 외모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토끼는 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괜스레 화가 난 토끼는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토끼로 태어났을까 쓸데없이 큰 귀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야 게다가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도 같지 않으니 맵시가 날 턱이 있어 나도 사슴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사슴이 부러우냐 내가 그토록 사슴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사슴이 되려모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아름이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늙은 나무만 있을 따름이었어요. 내가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주위를 둘러보던 토끼는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슴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헛소리까지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던 토끼는 자신의 다리에 눈길이 닿자 그만 깜짝 놀라 옹달샘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다리가 이상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옹달샘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옹달샘에 도착한 토끼는 조심스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짧은 비명을 지른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한 마리 사슴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멋진 뿔이 자신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솟아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길고 늘씬한 다리는 또 어떻고요? 내가 정말 사슴이 되었네. 세상에 이럴 수가. 사슴이 된 토끼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지? 사슴이 된 토끼는 몸을 빙빙 돌려가며 옹달샘에 비춰보고는 앞발을 들어 자신의 볼을 때렸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오히려 기뻤어요. 분명 꿈은 아니라는 표시였으니까요. 산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에 산신령 할아버지라도 깃들어 사는 것일까요? 어쨌든 누군가 토끼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다람쥐와 못 보던 토끼 한 마리도 옹달샘을 찾아왔어요. 한껏 기분이 들뜬 사슴이 된 토끼는 못 보던 토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넌 못 보던 토끼로구나. 어디서 왔니? 어, 난 원래 사슴이었는데 이제 토끼가 되었단다. 난 오래전부터 토끼가 되고 싶었거든. 큰 귀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작은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토끼가 부러웠어. 위험한 순간 손살같이 달아날 수 있는 달리기 실력도 그렇고. 귀가 큰 토끼보다는 다리로 보나 뿔로 보나 사슴이 훨씬 더 멋지지. 며치도 안 돼 후회하게 될걸. 사슴이 된 토끼는 토끼가 된 사슴을 향해 마음속으로 혀를 낼름대밀어 보이고는 다람쥐를 향해 물었습니다. 다람쥐야, 내 모습 어때? 너도 반할 만하지? 뺨 주머니에 먹이를 넣어 나르던 다람쥐는 무슨 말인가 할 듯하다 그냥 웃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사슴이 된 토끼는 어깨를 윽습거리며 옹달샘 주위를 뽐내듯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옹달샘에 비춰보며 깰깰거리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토끼가 된 사슴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뒷발로 땅바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풀 사이로 사냥꾼이 총을 쏘며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다람쥐는 쪼르르 가까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람쥐는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아주 잘 타거든요. 토끼가 된 사슴은 깡충깡충 수풀 속으로 뛰어갔고요. 토끼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특히 뒷다리가 길어서 산 밑에서 산 등성이 쪽으로 달아나는 데에는 유리하답니다. 큰 메토끼는 비탈진 산길을 1시간에 80km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사슴이 된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슴이 된 토끼의 긴 다리는 사냥꾼을 피해 어떻게든 달아나려 했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던 뿔은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려 도망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냥꾼이 쏜 총알이 사슴이 된 토끼의 발밑에 와서 꽂혔습니다. 사슴이 된 토끼는 겁에 질린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달리고 또 달렸지요. 나뭇가지에 걸려 뿔 여기저기가 긁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사슴이 된 토끼를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토끼로 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더니 꼴 좋구나. 사슴이 된 토끼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토끼가 되고 싶었습니다. 후회가 물밑듯이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답니다. 오늘의 동학 도둑과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매일 책만 읽고 있었지요. 선비가 책을 읽고 읽으려니까 또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젊은 시절에는 군소리 없이 남편의 시중을 들던 부인이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비 내외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앉았지만 세라의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은 자식 키우는 재미도 모른 채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편은 하찮은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가 가엾어서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화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 내다 팔아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한 개 사오세요. 알았소. 내가 점심을 굶어가며 정성들여 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세요. 선비는 배를 파낸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여간 난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배 한 피를 등에 매고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따라붙으며 부침성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에 가시나요? 그렇다네.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젊은이는 어디 가는 길인가? 예. 저도 장에 가는 길입죠. 네.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물건 흥정을 붙이는 거강꾼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점잖은 분이 어떻게 저희와 같이 장바닥을 헤매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그 배를 제게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런데 그 배를 판 돈으로 쌀과 부거를 사야 한다네.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가 드리지요.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연세 드신 분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원 정말 고맙구려. 그럼 할아버지는 이 고개에서 쉬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선비가 내주기도 전에 배를 냉큼 빼앗아 짊어지고 장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원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니.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숨길지언정 하늘에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의 샘물은 마시지 말라. 참으로 좋은 글기로다. 선비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평소에 읽던 글을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아주 못된 도둑이었어요. 그는 고지식한 선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배 한 피를 빼앗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장에 가서 잽싸게 배를 팔아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해가 질 때까지 고개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젊은이를 걱정하며 안절보질 못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여태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야.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 이 일을 어쩐담. 이윽고 하늘의 별이 총총 떠오르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선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할게야. 부인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그래, 그 도둑놈이 배판 돈을 가져올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젊은이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소. 저런, 끝까지 고집이시구려. 운이 없었다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속편이 잠이나 삽시다. 부인은 오히려 선비를 위로했습니다. 거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나는 끝까지 믿어버리다.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는 닷새에 한 번씩 있는 장날이 되면 빠짐없이 그 고갯말을 해 나가서 젊은이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다음 장날에도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장날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고개를 넘으려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 전날 자기가 속였던 그 선비가 아직도 고갯말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도둑이지만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도둑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판 돈만큼의 쌀과 북어 한 쾌를 사서 돌아왔어요. 젊은이는 고갯길 옆 숲에 숨어서 선비의 행동을 훔쳐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니 젊은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웠습니다. 젊은이는 멀찍에서 선비를 뒤따랐어요. 선비는 젊은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집안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 모양이야.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기라도 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 젊은이는 지금쯤 고생은커녕 호의호식하고 있을 테니 그리하세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였어. 나는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볼 생각이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밖에 누가 왔나? 선비가 방문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마침내 왔구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선비는 반가워하며 그 젊은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젊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왔구려. 선비는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용서라니. 실은 내가 사과할 일이 있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자네를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다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배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그런데 장날마다 고갯마루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선비는 몹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젊은이 이제 되었네. 사람의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자네는 잘못을 내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선비의 위로에 힘을 얻은 젊은이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내외가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그 후로 선비 부부를 부모처럼 극진하게 모셨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두 여인 서울을 지키고 있는 북쪽에 우뚝 서 있는 삼각산 이 산을 보면 누구라도 그 아름다움과 신령스러움에 감탄하겠지만 그 산 속에 신비한 귀신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서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 병부상서 벼슬자리에 있던 김한유도 그런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김한유를 죽였으니 이번에는 그의 가족을 죽이러 가자 포도대장은 군졸들을 거느리고서 백여 칸도 넘는 김한유의 큰 집을 습격했습니다. 옛날엔 아이 여자 늙은이 할 것 없이 죄 지은 사람의 온 가족 일가를 몰살했던 것입니다. 집에다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인 뒤에 부녀들이 거쳐하는 내실을 열어젖힌 순간 김한유의 부인과 딸은 막 칼을 뽑아 자결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포도대장은 급히 그 칼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죽어 없어지기에는 얼굴들이 너무도 아름답군. 살아서 뒷날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거요. 모녀가 너무도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포도대장은 참아 죽이는 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과 딸은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성계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붙여준 대신에 어떤 굴욕도 참고 살아야 하는 광기로 삼은 것입니다. 광기란 공중에서 노래나 춤을 추면서 어떤 욕된 욕우라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천한 소임이었어요. 부인의 딸은 그러한 나날 속에서도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약혼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이명우와 나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호저판사 벼슬에 있던 이승환이란 사람은 본시 김한유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김한유의 딸 간에 어릴 때부터 약혼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김한유는 이성계에게 반대했다고 죽어 없어졌고 이승환은 이성계 밑에서 벼슬을 그대로 눌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승환이 그 아들을 다른 곳으로 장가들이려 하자 그의 아들 이명우는 단연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버님 약속이란 하늘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둔 약혼자가 있는데 저는 그 약속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결혼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이승환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놈아 채통 지키는 일이 그 무슨 일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역적 집안의 딸 자식과 혼인을 하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냐 내 말을 안 듣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그러나 약혼자에게만 마음이 굳어있는 이명우는 아버지의 어떤 호령에도 겁내지 않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약혼자와 그 약혼자의 어머니를 구출해낼 궁리에만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녀란 두 모녀를 관계에서 빼낼 수 있으며 또 그녀와 짝을 이루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동안 약혼자였던 그 딸은 한 지위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큰 연애가 있던 날 밤 딸은 황종석이라는 장군의 처소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장군의 처소를 향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는 딸의 품 안에는 한 자루의 비수가 감춰져 있었어요. 마음에 없는 사나이에게 재물이 되기보다는 약혼자에 대한 마음의 진실을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결심에서였습니다. 황장군이 촛불을 대낮같이 켜놓고서 아름다운 얼굴에 여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벼랑간 문앞에서 퍽하고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영창문을 드르륵 열고 내다보았더니 그것은 애타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광기인 것입니다. 가슴에 꽂혀있는 비수를 뽑아내면서 광기를 부르고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숨은 끊어지곤 안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어머니는 딸을 안고 볼에다 볼을 부비면서 한마디 불을 지졌습니다. 정말 내 딸이로구나. 그렇지,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이니라. 그러던 부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의지하고 있던 딸에까지 죽고 없어졌으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기생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녀 두 사람을 너무나도 가엾게 생각해서 상청을 차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광기 아닌 서울 안에 다른 기생들도 모두 와서 술을 붓고 절을 하곤 돌아갔어요. 그러고 있던 스무 하루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료 광기들은 죽은 모녀의 상청 앞에 앉아 이야기들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벼랑간 상청 안방에서 흑흑흑 하고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괴상한 울음소리에 전신이 오싹하고 머리끝이 쭈볕해진 광기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도망을 치느라 정신들이 없었어요. 그날은 김한유 대감의 딸의 약혼자였던 이명호가 아버지의 명령에 못 이겨 아버지가 정해준 병조판서 김태전 대감의 딸한 대로 장가를 대는 날이었습니다. 이명호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왕에 약혼자였던 여인이 지금은 죽고 없을 때라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새로 정한 김태전 대감의 딸에게로 장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괴이한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은 첫날 밤에 신부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사지를 보들보들 떨면서 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뿐 아니라 그 다음 날 밤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날 밤도 그랬어요. 세상에 멀쩡했던 사람이 벼랑간의 저 모양이 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의원을 불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죽은 약혼자였던 김씨 여인이 화를 내어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겐지 몰라. 참 듣고서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군.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지. 좋아해오던 자기를 잊고 새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미워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겐지 모르지. 아닌 게 아니라 신랑인 이명호도 낮에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얼굴에서 흐르는 피가 닷새도 지나고 엿새도 지나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부름을 받고서 와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때까지 만가지 병을 다 보아왔어도 이런 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서 손바닥을 털털 털고는 가버렸지요. 신랑과 신부가 다 이 모양이었으니 집안이 조용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 차 있는 것이란 근심과 한숨뿐이었어요. 신랑은 곧 죽을 것 같이 위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은 또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겨났어요. 밤이 오래되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벼랑간 찬바람이 휙 일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니만 신부인 김씨의 눈에 두 귀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더 알아볼 것도 없이 그것은 죽은 김하뉴 대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따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두 모녀가 죽은 지 아흔아홉째가 되는 날이에요. 괘씸한 인간 같으니라고 약혼녀에 대해서는 씻은 듯이 있고서 새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으니 이명호란 놈이 쓸게 빠진 놈이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 두 연놈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어머니 되는 여인이 딸을 보고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피가 멎질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명호가 너무 가련한 것 같아요. 부인이 혀를 쬐쯧 찼습니다. 쓸게 빠진 인간은 이명호 한 놈뿐만이 아니야. 너도 바로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어째서 인간이 사랑할 줄만 알고 미워할 줄은 모르는 것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이명호가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저도 한대는 그가 미웠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전 어떻게 하더라도 이명호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안고 있다가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내 마음이 꼭 그러하다면 그를 살려낼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만 딸은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그를 살려낼 길이 뭐예요? 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인은 듬찍듬찍하게 느린 어조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가면 오백 년 묵은 늙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서 오백 보쯤 왼쪽으로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늑대굴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늑대굴이 어떻다는 거죠? 그 굴 안에 풀들이 나 있는데 성혈초라고 하는 제비풀 비슷하게 생긴 풀이 있단다. 그 풀을 캐어다가 정성을 들여 달여 먹이면 병자가 곧 나아 일어나게 될 거야. 어머니 고마워요. 이 말을 들었다면 신부가 반드시 밝은 날에 사람을 보내어 그 약초를 캐어오게 할 겁니다. 어느새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두 여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가 없고 신부는 겨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각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 김씨는 다음 날 신이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남을 시키는 것은 정성이 부족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비풀을 닮은 풀이 있었기로 그 풀을 캐어다가 정하게 달여 남편에게 먹였더니 어쩌면 그토록 신기한 약이 있는 것일까요? 신랑 이명호는 거짓말같이 몸을 털고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무사하게 된 것은 죽은 그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명호의 부부는 매년 죽은 두 여인의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약초 이름을 귀신풀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 모시는 당집 옛날엔 어느 지방에나 다 그랬지만 제주도에도 귀신을 모시는 당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기와로 지붕을 한 조그만 당집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귀신은 영검이 많았기 때문에 복을 빌고 싶은 사람이나 집안에 우한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당집에 재물을 차려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사르면서 정성들여 귀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애월명 고네리마을 근처에도 당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늙은 내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때때로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들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커녕 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적적하지는 않겠지.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없더라도 몸이나 자꾸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허리뼈가 칼로 써는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성이나 올리고 와야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양으로 술이니 고기니 과일이니 하는 재물을 준비해놓고 할아버지를 보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미라 하더라도 이 술은 제사에 쓸 것이니 절대로 입을 대선 안 돼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잘하지 않으려 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시사철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란 술 마시고 하는 술 타령이었지요. 어디에 쓸 술이든 간에 술이 눈에 띄기만 하면 우선 먹고 붙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에 쓸 술이니까 이 술에는 절대로 입을 대선 안 된다는 말 똑똑히 들었지요. 그 말을 해놓고서 할머니는 잠시 동안 이웃집으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런 주의를 시켜놓고 갔다 해서 술 생각을 안 할 까닭이 없었지요. 술단지 옆으로 가서 코로 실룩실룩 냄새를 맡으니까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게 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구멍을 간지럽게 하는 술을 참아낸다는 것도 예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술단지 안에 술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한 잔쯤 마셔 없앤다 해서 아예 까닭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몰래 퍼내어 마셨습니다. 아이고 바로 신선한 맛이군. 극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만큼 맛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술맛을 아예 못 보았다면 모를까 술맛을 본 이상 도저히 그대로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 퍼내어 마신 것을 모를 사람이 두 잔 퍼내어 마셨다 해서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한 잔 퍼내어 꿀꺽꿀꺽 마셨지요. 세상에 이리 좋은 맛을 두고서 내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잠고 있어야 하다니. 에라 모르겠다. 이왕 들통이 날 바에야 맛이나 제대로 나게 실컷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끝내 술 한 항아리를 말끔하게 비워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족한 걸 내가 뭐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더란 말인가.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는 큰 대자로 들어 누워 코를 들으렁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꼴을 보고서 넋을 잃고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너무도 귀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툭 찼습니다. 여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코만 계속 골고 있었어요. 여봐요. 할머니는 또 발로 영감을 찼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모르고 잠만 자자 할머니는 악을 쓰면서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어디서 개가 지져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나 뭐 개구리가 울더라고 빨리 일어나 보란 말이오 이건 제사에 쓸 술이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뒀건만 왜 한 방울도 없이 다 퍼마셨는지 말을 해봐요. 할 말이 없게 된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계속 자려 하자 할머니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당신님에게 드릴 재물을 가로채 먹다니 겁도 안 나요? 이따위 인간은 바가지만 한 종기가 도단하도 싸지 분한 끝에 할머니는 할머니는 영감의 몸에 큰 종기가 나서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는 악담을 뱉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퍼뜩 떴어요. 이 할망구야 방금 뭐랬어?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기는 했지만 할머니 한 악담이 생각할수록 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할망구야 방금 나 듣는 데서 뭐라고 했느냐 말이야. 그러나 할머니도 지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바가지만 한 종기가 도단하라고 했소. 왜? 제사에 쓸 술 다 퍼마시고 누워 자는 사람한테 그 소리도 못할까 봐. 저런 천벌을 받을 여편네가 뭐라고 하고 있지? 천벌을 받는다고? 제사 술 마셔버린 임자나 천벌을 받지? 왜 내가 천벌을 받아? 먹고 사는 살림살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혼자서 했지. 전날 만날 술 마시는 거나 알까? 당신이 논 한 번을 갈아봤소. 밭 한 벌을 갈아봤소. 고기 한 마리를 잡아봤소. 곡식 널어놓은 덕석에 새 한 마리를 쫓아봤소. 소나기가 오니 장독대 한 번을 살펴봤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바가지만한 종기도 부족하오. 큰 술독만한 종기가 도단하도 오히려 부족하지. 성이 나서 한 번 말을 꺼내놓을 땐 당해낼 수가 없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래 술독만한 종기가 나야 속이 시원하다면 그런 종기가 나도록 당신님에게 빌어보시오. 빌고 말고 왜 내가 입이 없어서 못 빌 줄 알았소. 임자가 말하기 전에 진작 빌었다면 어떡할 테요. 종기 맛이 어떤지 그거나 기다려보고 있는 게 좋겠소. 더 말할 말할 수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습니다. 술은 또 담그면 되는 것이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종기나서 고생하기를 빌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뻔뻔한 할아버지에게 속이 상하니까 내친 걸음에 그렇게 악담을 해버리고 말았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점에선 마을에 어느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은 세상 일인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기가 실제로 난 거예요. 그것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소 당신님이 오죽이나 했으면 정말로 그런 종기를 도단하게 해주어 분풀이를 했겠소 내게 종기나 기를 원하더니 이제 당신 속이 시원하게 꾸려 속이 시원 하나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할게 뭐요 할머니는 더 있기가 거북했단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종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 종기로 고생을 해야 한다니 어디에 가서 분을 풀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받아 먹을 술을 가로채 먹은 게 괘씸하다 해서 당신 이미 그 심술로 내게 다 종기를 내려준 거라면 그 당신 이미 미워서 참아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픔을 참고서 부엌으로 나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마을 뒤에 있는 당집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헐떡헐떡하던 숨결을 잠시 가라앉히고 난 뒤 미친 듯이 당집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향불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어요. 들어가보니 그곳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둔 술이 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보자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지요. 그동안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돌아와 보니 나갈 때까지 알아 누워 있었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프다면서 끙끙거리고 있던 용감이 어디를 갔을까 구석구석 찾아보다가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란 할머니는 나는 듯이 해서 마을 뒤에 당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심한 할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어쩌면 그렇게도 남의 속을 몰라준단 말이오. 부부가 아니라 만만해서 내가 일부러 당신의 부하통을 건드린 게지 정말로 미워서 당신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겠소.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할머니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람둥이 남편 바람나라의 왕은 알아주는 미남이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려 국민들은 진심으로 왕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런데 딱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미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도 보는 처녀들마다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로 삼고 나면 곧바로 흥미를 잃어버렸지요. 어느 날 바람왕은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 어쩜 저렇게 늠름하실까. 백성들이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바람왕은 고개를 더욱 꼿꼿이 세웠습니다. 옷태도 어쩜 저리 좋으실까. 옷도 훌륭하지만 저런 옷은 누가 만들까. 그야 그야 당연히 꼼꼼한 재단사겠지. 그가 아니면 누가 저런 옷을 만들 수 있겠어. 그 소리에는 기분이 좀 언제났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인지 재단사를 칭찬하는 소리인지 헛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멋져 보이는 게 이 옷 덕도 있단 말인가. 바람왕은 갑자기 꼼꼼한 재단사가 괘씸해졌습니다. 좋아 얼마나 훌륭한 재단사인지 두고 보라지. 바람왕은 궁궐로 돌아가 꼼꼼한 재단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네가 만들었느냐. 그렇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다. 마음에 꼭 든다. 솜씨가 아주 좋구나. 그런데 이 옷감의 재료가 무엇이냐. 낙타 털입니다. 낙타 털이라면 가죽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옷은 재료보다도 솜씨입니다. 훌륭한 재단사는 어떠한 재료로도 멋진 옷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바위로도 훌륭한 옷을 지울 수 있겠구나. 예? 짐은 바위로 지운 옷을 입어보고 싶다. 설마 못 짓는다는 말을 하진 않겠지. 그렇다면 왕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다스리겠다. 꼼꼼한 재단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연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벌을 받게 생겼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깨가 늘어져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재단사의 딸이 물었습니다. 꼼꼼한 재단사는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지요.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바위로 옷을 짓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딸은 생긋 웃더니 아버지에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꼼꼼한 재단사는 모래 주머니를 들고 바람 왕에게 갔습니다. 벌써 옷을 다 만들었느냐. 바람 왕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위를 꿰맬 실이 있어야지요. 바위를 꿰맬 실이라니. 예.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바위로 옷을 지우려면 모래로 만든 실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재단사의 말에 갑자기 바람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바위로는 옷을 못 짓는 단 말이 아니냐. 모래로 실을 못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누가 해낸 것이냐. 제 딸입니다. 참으로 영리한 처녀로 구나. 그런 처녀라면 왕비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바람 왕은 꼼꼼한 재단사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또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잘못하면 나도 다른 아내들처럼 평생 과부하는 과부로 살게 되겠구나. 꼼꼼한 재단사의 딸은 어떻게 하면 과부로 살지 않을까 궁리했어요. 어느 날 바람 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잠깐 쉬는 사이에 시종이 차를 가져왔어요. 바람 왕은 무심히 한모금 마셨다가 순식간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시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이놈 임금이 마실 차에 소금을 넣다니 순간 시종은 납작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쪽 천막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 여자라는 말에 바람 왕은 당장 천막으로 가보았어요. 과연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바람 왕은 그 여자와 함께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청혼을 하였어요. 전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여자의 말에 바람 왕은 대신 끼고 있던 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도 바람 왕은 도저히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에게 찾아보게 했는데 여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바람 왕은 사냥을 갔다가 그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오 그 여인이 돌아왔구나. 반가운 마음에 바람 왕은 천막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람 왕은 신비한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전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바람 왕은 대신 차고 있던 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시 1년 후 바람 왕은 사냥을 갔다가 그 신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바람 왕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금실로 짠 모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신비한 여인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람 왕이 사람을 풀어 살살치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7, 8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여인과는 그것으로 끝이었나 보구나. 마침내 바람 왕은 신비한 여인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웃나라 공주를 새로운 왕비로 맡기로 하였지요. 결혼식 날 바람 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왕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세 아이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아이가 내민 선물은 보석 반지와 칼과 금실로 짠 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별궁에 살고 계십니다. 세 아이는 바람왕을 별궁으로 안내했습니다. 별궁 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비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바람왕은 그제야 신비한 여인이 꼼꼼한 재단사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바람왕은 진심으로 사과하곤 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잔머리 총각 옛날에 잔머리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머리로 왜 돈은 못 벌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머리로만 살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라는 뜻일 거야. 잔머리 총각은 마땅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긴 나라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느 큰집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줄입니까? 잔머리 총각이 한 노인에게 물었어요. 보면 모르겠나 허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허리가 구보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요통이라도 못 고치는 법이 없네. 몇 번 주무르기만 하면 그냥 다 나아. 그래서 이렇게 큰집도 짓고 덩덩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무릎을 쳤습니다. 의술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요통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마침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요통의사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잔머리 총각은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증상에 따라 환자들을 나누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고 저런 환자는 저렇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통의사가 없을 때는 자신이 직접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어요. 몇 년 몇 년 잔머리 총각은 요통의사만큼 의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둥근 나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느 저택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줄입니까? 보면 모르겠나? 머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두통이라도 다 고치신다네. 몇 번 짚어보기만 하면 그냥 다 나아. 그래서 이렇게 큰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당장 두통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두통에 관한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요통 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잔머리 총각은 그러면서 두통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잔머리 총각은 두통 의사만큼 의술을 익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작별 인사를 하고 두통 의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모난 나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느 의리의리한 저택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줄입니까? 보면 모르겠나? 치통을 고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이가 아파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치통이라도 다 고친다네. 그래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당장 치통 의사를 찾아갔어요. 제게 치통에 관한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느 의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두통 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잔머리 총각은 치통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속병 피부병 다리병 목병 등 병에 관한 것이라면 다 배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술에 관해선 누구보다 자신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잔머리 총각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국 방방 곳곳에 광고문을 붙였습니다.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다 고쳐드립니다. 다른 데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꼭 한번 와보십시오. 나도 이제 꼭 부자가 되겠지. 잔머리 총각은 기대에 차서 환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도록 환자는 커녕 개미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았어요. 왜 이러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왕이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오. 두통, 유통, 치통, 속병 등 병에 관한 것이라면 아주 원하다오. 왕위도 그래서 오른 거라오. 그래서 다들 병이 나면 궁궐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잔머리 총각은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옳지, 임금님이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치는 거야. 마침 유명한 게으름뱅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귀찮아 몇 남 며칠 당바닥에 놓은 채 지내던 게으름뱅이였어요.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 틀림없이 죽은 거였지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를 둘러싼 채 수근거렸습니다. 죽은 게 맞지?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 그들에게 잔머리 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님을 모셔오지 않는 겁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모셔봐요? 임금님의 아무리 명의라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그들 향해 잔머리 총각이 말했습니다. 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오. 순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어요. 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을 향해 잔머리 총각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게으름뱅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귀찮아서 죽은 것처럼 꼼짝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임금님도 살릴 수 있을 거요. 한 사나이가 불쑥 소리쳤습니다. 맞소.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임금님도 고칠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가 왕을 모시고 왔지요. 왕은 약상자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여러가지 물약과 가루약이 든 상자였어요. 자네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약을 꺼내 게으름뱅이에게 먹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약을 발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축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왕은 다른 약을 먹여보았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소. 전하의 명의라도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네가 해보아라. 만약 저자를 살려내면 왕위를 물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인 줄 알아라. 알았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커다란 열매를 가져와 속을 파내고 물을 부었습니다. 담배에 불도 붙였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잔머리 총각이 게으름뱅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얼굴에 열매를 엎어버렸어요. 느닷없는 물벼락에 게으름뱅이가 도리지를 쳤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엉덩이에 담배 불을 갖다댔어요. 게으름뱅이가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중 몇 사람이 왕의 왕관과 망토를 벗겨다 잔머리 총각에게 씌워주었어요. 전 왕이 되기 위해 의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잔머리 총각은 왕에게 왕관과 망토를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잔머리 총각이 의술을 배운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이 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잔머리 총각의 목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관과 망토를 돌려준 것입니다. 그 후로 잔머리 총각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모자 쓴 학동 쉰 목소리 모자공의 아내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수없이 감사의 기도를 기도를 드렸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하나도 아닌 둘을 얻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쌍둥이 중 동생이 문제였습니다.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지 하는 집마다 말썽인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쌍둥이 동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당연한 것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음식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린 싹 짓밟아 놓기 시장에 가서 쌓아놓은 물건 뒤집어 엎기 등 온갖 말썽을 부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쉰 목소리 모자공 부부는 틈만 만나면 아들을 타이르고 달랬어요. 그럴수록 쌍둥이 동생은 보란듯이 더 큰일을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안되겠군.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지. 쉰 목소리 모자공은 결국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호루라기 마법사는 숲속에 살면서 마을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충고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쉰 목소리 모자공은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말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보고 답을 구해야겠군요. 호루라기 마법사는 쉰 목소리 모자공을 보낸 후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이튿날 쉰 목소리 모자공이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답을 구하셨나요? 그렇소. 하느님께서 당신과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모자를 만들어야 하오. 그럼 난 그 모자의 마법을 불어넣겠소. 그 모자는 당신 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집으로 돌아와 당장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모자가 그렇게 커요? 아내가 물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모자가 다 만들어지자 쉰 목소리 모자공은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 갔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와서 모자를 찾아 가시오. 그때까지 마법을 불어넣겠소. 호루라기 마법사는 재단에 촛불을 켜고 장미 꽃잎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는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 기도 끝에 호루라기 마법사는 모자에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날이 저물쯤 쉰 목소리 모자공이 모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모자 안에는 아주 강한 마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마루 한가운데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아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호루라기 마법사가 모자를 내주었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마루 한가운데 두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잠을 자러 갔는데 갑자기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쉰 목소리 모자공은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있었습니다. 돈을 넣어 선반에 두었던 항아리였어요. 이 녀석이 또 보지 않았어도 누구 짓인지 뻔했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아들을 찾았어요. 그때였지요.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아들이 모자에 들어가 있는 소리였습니다. 모자가 안 떨어져요. 그 속엔 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요. 내가 누가 오면 숨는 거니? 그게 아니라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그래서 사탕 좀 사 먹으려고 항아리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떨어져 깨진 거예요. 그 소릴 듣고 아버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안 숨어요. 잘됐구나. 그 모자가 널 가르쳐주려고 거기 있었나 보다. 그래도 모자는 벗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달려들고 형까지 달려들었지만 모자는 머리에 딱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되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쌍둥이 동생은 평생 모자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모자 쓴 악동이라고 불렀어요. 모자는 모자 쓴 악동에 비해 엄청나게 컸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모자의 두 다리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자에 눌려 모자 쓴 악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한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짓은 나이만큼 늘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잡아가고 사람들은 모자 쓴 악동이 멀리 떠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이제 이제 그는 마법 까지 배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하고 벽을 타기도 하고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가 한 처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자 쓴 악동은 처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딸에게 청혼을 하다니 처녀의 어머니는 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어요. 그러자 모자 쓴 악동은 훌쩍 벽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네 이놈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처녀의 어머니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모자 쓴 악동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군 우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처녀의 어머니는 그 계획을 딸에게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것을 모자 쓴 악동에게 말했어요. 그 사이에 처녀도 그가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자 쓴 악동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새벽 처녀와 어머니는 살짝 집을 나섰습니다. 짐들은 벌써 마차에 실어놓은 터였어요. 어서 가자 그 악마 같은 놈이 알기 전에 처녀의 어머니는 부지런히 말을 몰았습니다. 모자 쓴 악동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몇 날 며칠을 몰았습니다. 다 왔다. 어느 깊은 시골집에 이르러 처녀의 어머니가 말을 세웠습니다. 모자 쓴 악동이 사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처녀와 어머니는 짐을 풀기 시작했지요. 어머 냄비가 없네. 짐 정리가 거의 끝났을 무렵 처녀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장 아끼는 냄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어먹을 악동 같으니 우릴 여기까지 오게 한 걸로 모자라 냄비까지 잃게 했구나. 어쨌든 이젠 두 번 다시 그 두 발 달린 짐승을 보지 않게 됐구나. 하는데 문 문 문 문 커다란 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라 나가보니 모자 쓴 악동이 냄비를 든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섭섭하군요. 전 이 냄비를 돌려드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쫓아왔는데요. 처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조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었어요. 그 후 모자 쓴 악동은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썽을 부리지 않았냐고요? 그 후에도 그는 계속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못된 짓만 골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모자 쓴 낯동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진 왕자의 판결 어진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간 것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낡은 집들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 다녔는데 어느 허름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진 왕자는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이 보채는 소리에 부인이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진 왕자가 낡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한참 만에 부인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이었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도 되지만 드릴 건 없는데요. 남루한 부인은 어진 왕자가 구걸하러 온 것으로 착각했어요. 전 뭘 얻으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진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게 수프를 끓일 재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끓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고마우셔라. 남루한 부인은 서둘러 수프를 끓였습니다. 모처럼 음식을 대한 눈을 반짝반짝 빛냈어요. 어진 왕자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끼고 있던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진 왕자는 그것을 빼내 남루한 부인에게 주었어요. 이걸 빵집 주인에게 갖다 주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먹일 빵을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루한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진 왕자가 돌아가자 남루한 부인은 반지를 들고 곧바로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반지를 드릴 테니 빵을 주세요. 오늘 다 주지 말고 매일 먹을 만큼 조금씩만요. 이거 어디서 놨소? 반지를 보고 빵집 주인이 크게 놀랐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천토만 이상의 가치가 있어보였거든요. 어디서 나다니요? 혹시 훔친 거 아니요? 이 아저씨가 사람 잡겠네? 남루한 부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빵집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런 반지를 갖고 있을 차림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되겠소 재판정으로 갑시다. 빵집 주인은 강제로 남루한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 가자 빵집 주인은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반지는 재반지입니다. 며칠 전에 이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해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왔지 뭡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내밀면서 빵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이리로 끌고 왔습니다. 현명하신 판사님 제발 이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번 뻔스러운 여자의 귀를 자르도록 하라. 판사는 남루한 부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 판관들이 달려들어 남루한 부인의 양쪽 귀를 잘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남루한 부인은 억울하고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았으면 빵을 사러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저런 사정도 듣지 않고 귀부터 자르다니 그러나 그러나 그보다 더 괘씸한 것은 반지를 준 그 거지 였습니다. 하느님 제발 그 거지에게 벌을 내려 주세요. 그 거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빵집에서 훔친 반지를 제게 주면서 빵을 달라고 하라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루한 부인은 하루종일 통곡하고 하루종일 반지를 준 거지를 저주했습니다. 그날 밤 어진 왕자는 다시 남루한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울고 있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여전히 아이들과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전보다 더 서러운 울음소리 였습니다. 웬일이지? 어진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남루한 부인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루십니까? 어진 왕자가 당황하여 물었어요. 이 저주받을 거지 놈아 앞으로 넌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못할 거야. 네 놈에게 벌을 내려주십사. 내가 빌고 또 빌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있었다. 이 귀를 봐라. 남루한 부인이 잘린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놈이 훔친 반지를 갖다 주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남루한 부인은 어진 왕자에게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어진 왕자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어요. 알았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진 왕자는 남루한 부인과 아이들을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궁궐이 아닙니까? 의리의리한 정원에 들어서자 남루한 부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릴 왜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진 왕자는 남루한 부인을 안심시키고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인의 귀를 치료해 주어라.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시녀들에게 부인과 아이들을 맡긴 후 어진 왕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부인의 귀가 잘렸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한편 시녀들은 남루한 부인의 귀에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러가지 맛있는 것들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진 왕자는 병사들에게 명령해 빵집 주인과 판사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빵집 주인은 듣거라. 그 반지가 정말로 내 것이냐.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는 증명을 해보아라. 빵집 주인은 반지 낀 손을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꼭 맞지 않습니까? 제께 아니라면 이렇게 맞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걸 보아라. 어진 왕자도 반지 낀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빵집 주인이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것으로 왕자의 손가락에도 꼭 맞았습니다. 반지가 똑같아요. 두 개 다 왕자님 한 것인가봐요. 그렇지요. 저런 귀한 반지는 왕자님이나 갖고 있을 수 있지요. 그렇소. 사람들의 말에 어진 왕자가 말했습니다. 저 반지는 원래 내 반지였는데 저 부인에게 주어 빵을 사도록 했다오. 그런데 그걸 빵집 주인이 가로챘고 판사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인의 귀를 잘랐다오. 저런 나쁜 놈들 같으니 사람들이 빵집 주인과 판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판사는 들으시오. 그대는 백성들의 잘될못을 판단하는 판사요. 따라서 사건이 벌어지면 처벌하기 전에 그 사건을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이오. 그런 다음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소. 어진 왕자는 빵집 주인과 판사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산을 남루한 부인에게 주라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학 부각산의 신 조선왕조 임금인 숙종임금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은 숙종임금은 때때로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장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찰하는 일도 있었어요. 장안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왕신리 서쪽으로는 녹번리 남쪽으로는 청파동을 돌면서 가만가만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 살펴보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백성만 어찌 내 백성인가 이 강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은 다 내 책임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이니 이번엔 범위를 넓혀서 먼 지방에 까지 한번 둘러보고 오리라. 어느 날 숙종임금은 말을 타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입는 평복을 차려 입었으니 그가 임금인 것을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날씨조차 화창한 날 왈강달강 왈강달강 말방울 소리까지도 신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얼마 전부터 들려오던 또 하나의 말방울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젊은 사내 하나가 푸른빛깔의 옷을 입고 푸른빛깔의 말을 타고 자기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숙종임금이 말을 주춤하고 멈춰 세우자 그 젊은이도 말을 가까이로 몰고 와서 숙종임금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가 예 저는 평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나도 평양을 찾아가고 있는 참인데 젊은이는 평양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가 예 전날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평양 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침 잘됐군 내가 가려는 곳이 바로 평양 이니 그대가 안내를 좀 잘해주게 나 예 염려 마 없이요 정성을 다해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평양은 경치가 좋을 뿐 아니라 어여쁜 기생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 예 기생이 많고 말고요 아무튼 기생이 얼마나 많았으면 기생수가 파리수보다 많다고 하겠습니까 거 재미있는 곳이로군 그런데 그 기생 중에서 명월이라는 기생이 특별히 이름이 많이 나 있던데 이름이 많이 나 있다 뿐이 겠습니까 꽃 같은 얼굴에다 노래를 잘 하지요 춤도 잘 추 거문고도 잘 타 그림도 잘 그리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리 큰 부잣집 자식들이라도 그 명월이를 한번 만나보려면 적어도 석 달씩은 객주집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명월이를 만나보고픈 생각이 간절해지는군 그래 이왕 동행이 되어 있는 자민이 그대가 그 명월의 집을 좀 안내해 주겠는가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명월의 집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며칠 만에 평양에 당도했는데 우선 어느 곳보다도 먼저 찾은 곳이 대동강가에 있는 명월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해진 명월이니만큼 그를 만나보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젊은이가 없었다면 숙종 임금도 남들처럼 석 달쯤은 가까운 객주집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문간방에서 얼마쯤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자그마하게 생긴 종아이가 나와 종이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뭘 하라는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시 한 귀가 적혀 있는데 이 빈 자리에다 글자 한자씩 보태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글을 잘 만든 분에게 아시가 면회를 허락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 각각 한자씩을 끼워 넣어 주었더니 종아이가 그 쪽지를 가지고 도로 들어간 후 얼마 뒤에 젊은이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의 글이 잘 되었기 때문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임금은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 기생령과 젊은 놈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자기는 지금 그럴 능력이 있는 표면상의 임금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툭 치고서 일어나니까 젊은이가 숙종임금의 옷을 거머잡았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난 가겠으니 자네나 재미있게 놀다 오게 존장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존장이 가자 해서 제가 같이 따라온 것 뿐인데 주인공이 되시는 존장이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왔다가 그대만 부르고 나는 불러주지도 않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아 조금만 참으십시오 같이 들어가면 명월이도 존장을 뵙고서는 기분 좋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선녀가 저런가 싶을 만큼 얼굴이 아름다운 명월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의 아름다운 기생 이었어요 숙종은 어찌 됐거나 내가 이런 미녀를 만나보게 되었다니 참으로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감탄을 하는 건 자기 혼자뿐 명월은 젊은이만 상대하면서 애교를 떨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분 같아서는 또 후딱 일어서서 그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럴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용기 조차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는 대로 그렇게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젊은이 옆에서 앉아 있기만 하다가 다음 날을 기대하고 그날은 그대로 물러나와 젊은이와 같이 객주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은 명월이와 셋이서 대동강에 나가 배놀이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기다려져 속종은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약속한 대로 세 사람이 대동강에 나가 배놀이를 하고 노는데 그 즐거움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넓은 대동강물엔 크고 작은 배들이 물매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강 한복판에 떠있는 능라도엔 수양버들이 비단실같이 바람에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풍악이 울리자 명월이가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랫소리는 이 세상 사람의 노랫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손바닥으로 배전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었고 숙종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목청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숙종임금은 정말 신선세계에서 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왜 내가 진작부터 여기를 와보지 않았던가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깊은 궁궐에 파묻혀 앉아 백성만 다스리고 있었다니 그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도 한 잔 드셔요 흥취를 도두는 데는 술이 무엇보다도 재고시를 해주는 것이 없죠 숙종은 명월이가 자기에게도 호의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여자의 옆에서 한평생 같이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숙종임금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임금의 자리하고 이 명월이하고의 둘 중에서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취할까 숙종임금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명월이가 권해주는 술을 주년대로 마시고 있으려니까 황홀한 정신은 더욱 몽롱해 가기만 했습니다 대동강 달 밝은 밤에 벽 한 차를 끼워두고 영광정 취한 술이 부병로에 다 깨겠다 명월이가 권해주는 술이라면 쓰러져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마실 생각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명월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숙종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가 벼랑간에 주먹으로 뱃바닥을 쾅 치면서 이 요망한 계집 내년은 끝까지 그 같은 아양으로 어리석은 사나이들의 정신을 빼먹으려 하느냐 하고는 그 명월을 번쩍 들어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놀란 것은 숙종이었어요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저 명월이를 건져내어라 그제서야 젊은이는 손바닥을 툭툭 털고 나서 숙종 앞에 너부시 엎드렸습니다 상간마마께 감히 아래옵니다 아니 너는 누구이건데 내가 임금인 것을 알고 있느냐 황공하옵니다만 저는 부각산 신령님의 명령을 받고 상간마마의 뒤를 따라온 자이옵니다 평양을 가면 반드시 저 명월에게 매혹되어 큰 실수를 하실 것 같기에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상간마마 지금 삼천리 강토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 말을 마치자 젊은이는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끄러움을 느낀 숙종 임금은 급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지요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백성들을 잊을 뻔했다고 숙종 임금은 안도에 숨을 쉬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의 또 거짓말 옛날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온 뇌신지요 예 예 실은 제가 이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집이 어느 집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댁이 제일 부자라고 하더군요 어허 과분한 칭찬이시요 그런데 어쩐 일로 남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다니시옵소 부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너털 웃음을 치며 낯선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실은 제가 돈을 한 삼천냥 빌릴까 해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 이 말입니까 부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너털 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물적 모르는 얼간이는 아니올시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남의 주머니나 엿보는 인간도 아니지요 손님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부자를 난심시킨 후에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물건은 또 여러 겹의 비단으로 쌓여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였어요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집의 가보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일만양에 가깝지요 하지만 돈이 아쉽다고 집안의 가보를 함부로 팔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제게 삼천량만 빌려주십사 해서 왔습니다 약속한 날에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겠습니다 번쩍이는 금덩이를 보면서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맞는다면 때일 염려는 없겠군 게다가 이것이 가보라니 안 찾아갈 리는 없을 테고 하긴 안 찾아가면 나는 세배의 이익을 보는 셈이니 별로 나쁠 건 없군 부자는 금방 금덩이에 임자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찾아오셨소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한다면 누구든 돈을 빌려줄 마음은 있을 것이오 허나 실제로 삼천량의 큰 돈을 쌓아두고 있는 집이 흔한 건 아니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금방에서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았던 것이지요 물건만 내보이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날에는 공연이 소문만 나기 십상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는 장롱 깊이 보관해둔 돈 삼천량을 손님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침 먼 곳에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의 조카가 다니러 왔습니다 부자는 자랑삼아 그 금덩이를 내보이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1만 양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만 실제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본 조카가 말했습니다 숙부님 숙부님 가짜 숙부님 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가져와 삼천량이나 빌려간 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란 말이냐 부자는 얼굴이 상백하게 질려서 외쳤습니다 이건 겉에만 금을 입힌 겁니다 삼백량도 못되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내 이놈을 어디 가서 찾을꼬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이제 망했구나 부자는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참 딱도 하십니다 아무리 담보가 든든해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덥썩 내주시다니요 부자는 화도 나고 자기의 어리석음이 창피해서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상심하고 누워있자 조카가 말했어요 숙부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저에게 한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자가 제발로 돈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그래 어떤 묘안이냐 귀가 번쩍 대인 부자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조카는 부자에게 무엇인가 귀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기꾼이 다시 올까 그야 기다려 보면 알겠지요 아무튼 그 사람 귀에까지 들리도록 최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하세요 알았네 알았어 다음날 부자는 마침 그날 잔치를 여는 집으로 갔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는 우울한 얼굴로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마을 사람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눈물을 흘리자 산치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경사에 와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집안이 망하려니까 이런 편이 생기는 구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내가 얼마전에 웬 젊은 이에게서 금덩이 하나를 담보로 받아놓고 돈 삼천냥을 구워준 일이 있소 그런데 며칠 후에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금덩이를 훔쳐가고 말았구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이제 금덩이 임자가 돈을 가져오면 꼼짝없이 일만냥을 물어주어야 할 편이라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과 마을을 지나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가짜 금덩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기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기꾼은 얼굴에 화색이 가득해졌어요 이게 웬 행운이란 말인가 내가 돈 삼천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부자는 꼼짝없이 일만냥을 내놓을 게 아닌가 사기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돈에다 남에게 빌린 돈을 합해서 삼천냥과 두둑한 이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지요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사기꾼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큰 돈을 빌려주시어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가져왔습니다 사기꾼은 원금 삼천냥과 이자를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 돈을 차근차근 샌 뒤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기꾼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맡긴 금덩이를 주셔야지요 물론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셨으니 담보를 돌려드려야지요 부자는 장농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 사기꾼에게 주었습니다 사기꾼이 찬찬히 풀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가짜 금덩이였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아채고 사기꾼은 서둘러 가짜 금덩이를 안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담소를 나누시다 가십시오 아 아닙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기꾼은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이 코를 쑥 빠뜨린 채 일어서자 부자가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찌 되었느냐 예 광가에 고발하였더니 포졸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기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 포졸이 나왔다구요 그럼 당신 같은 사기꾼을 그냥 놓아줄 줄 알았는가 단호한 목소리로 부자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드렸는데 무슨 연구로 이러십니까 사기꾼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나는 똑똑한 조카 덕에 손해를 면했지만 내 놈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없도록 광가에 고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보조들에게 잡혀가며 사기꾼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상제의 노래와 중의 춤 옛날 임금님 중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남몰래 여기저기를 다닌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몸소 살피려는 뜻이었지요 어느 날 밤 어느 임금님이 한가로운 틈을 타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시골 동네를 거닐 들었습니다 천천히 거닐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랫소리는 골목 끝에 작은 오막살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남자의 노랫소리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다니 임금님은 궁금한 마음에 집 가까이 가서 뚫어진 들창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안을 들여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고 있는 방안에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촐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직에 노래를 부르는 젊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깎은 여자 중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술상 앞에 한 노파가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상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여성이 술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노파가 흐느끼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이유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그치고 방안이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젊은 이가 나왔습니다 실은 집앞을 산책 중이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기에 실내인 줄 알면서도 잠깐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울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선비가 점잖지 못하게 왜 남의 집을 엿본단 말이요 제가 참 점잖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기왕 본 것이니 대체 무슨 까닭인지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임금님이 사과를 하자 젊은이는 손님을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임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춤추던 여성은 부끄러운 듯 방 한 구석에 다 속옷이 앉아있고 흐느끼던 노파도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었습니다 이미 보셨다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님의 회갑입니다 살림이 어려워 한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회갑을 잘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젊은이는 목이 매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훔친 노파가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말을 하리다 오늘이 내 회갑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싶었던 모양이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고 보니 고기 한근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효성 깊은 우리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오 그 돈으로 밤중에 이 상을 차렸지요 아 그랬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한 상을 받고 기뻐할 시험이가 어디 있겠소 그런데 내가 언짢아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구려 임금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식들의 갸륵한 뜻을 생각하면 그보다 고마울 데가 없지만 이 늙은 있는 비참한 마음에 복받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깊은 분들입니다 효성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마음 편히 봉양하지 못하니 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쌀이라도 한가마니 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자칫하면 임금이 변복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십상이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상중입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상중의 과거를 볼 수도 없거니와 생활이 공궁하여 과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언제 탈상을 하십니까 예 올가을 이면 탈상을 합니다 마침 올가을에 별시가 있을 응시하십시오 글쎄요 글공부에만 전념할 처지가 못되는데다 노자도 넉넉치 않아 응시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군요 젊은이 내가 조금 도와드릴 일이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과거 준비를 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초면에 이런 도움을 받더니 예의가 아니지요 내가 두 분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주십시오 너무 사양을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할 수 없이 돈을 받은 젊은이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임금님이야말로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안에 사는 이서방이라고만 알아두시구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 젊은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선비가 과거 준비를 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가니 아무래도 너희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싶구나 예 어머니 이제부터 글공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니 나라에서 별시를 실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젊은이는 과거에 응시했지요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이윽고 시험날이 되었고 과거장에 글재가 붙었어요 그런데 글재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군 글재를 본 선비들은 모두들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재는 상재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늙은이는 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장의 다른 선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젊은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글재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밤에 들렀던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는 자기가 겪은 일이었으므로 남달리 감동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임금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젊은이는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얼마 전 자기 집에 들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를 가까이 부른 임금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그대의 어려운 사정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오 차고로 나라 일을 맡는 사람은 의로운 임금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앞으로 그대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할 것을 부탁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효성 깊은 젊은이는 어진 임금님을 잘 보자 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학 밤중에 찾아온 손님 퇴계선생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선생은 임금님이 내리는 높은 벼슬도 사양하고 시골에 남아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집 사랑방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뛰어난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선생은 사랑의 아랫방을 쓰고 제자들은 사랑의 윗방에 기거하면서 공부에 열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였어요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어디선가 멀리서 원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앙이란 소나 말의 목에 다는 종을 말하지요 원앙 소리는 점점 선생의 집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선생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지 제자들은 모두 궁금해 하면서 대문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앞에 삼돌에 누군가가 턱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되게가 잠이 들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기별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한 말투로 자기들의 스승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을 말리며 물었어요 밖에서 나를 찾는 이가 누구신가 퇴계 선생이 점잖게 물었습니다 마상객이 잠깐 들렀소이다 마상객이란 말을 타고 나근이란 뜻이니 손님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대답이 없자 선생은 몸소 방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는 나이 스물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선생은 그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방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윗방으로 물러나왔지요 두 사람은 잡다한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마주앉아서 서로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선비가 먼저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선생은 조금 놀란 듯 선비를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이 선비에게 정중하게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선비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와 선생이 학문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윗방에서는 선생의 제자들이 귀를 모아 두 사람의 문답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높은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학문이 스승과 비슷한 경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토론을 계속 들었지요 토론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몹시 어려운 대목을 선비가 모르면 선생이 대답하고 또 아주 어려운 다른 대목을 선생이 모르면 선비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시기였지요 한동안 계속되던 토론 끝에 선비가 물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 라는 글은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읽은 문장이라면 기억을 못할 리 없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읽지 않는 책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촉국지에 있지요 촉국지란 중국 총나라 때의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쓴 책입니다 선생은 당신이 읽지 않은 책이 몇 권 안되는 데다 원숭이가 나오는 책이라면 촉국지 읽거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선비는 참으로 놀랍다는 눈초리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학문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부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 주십시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을 찾아주시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의 공손한 인사를 뒤로 하고 선비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올 때는 원앙 소리를 울리며 왔건만 갈 때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했어요 손님으로 왔으면 신분을 밝혀야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뒤따라가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알아보세 발빠른 제자 몇 명이 곧 선비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몇 발짝 앞서가던 선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잡힐 듯 하면서도 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지요 게다가 제자들은 숨이 차고 땀이 흘러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선비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산기슭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 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선비는 산 꼭대기에 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귀신을 뒤쫓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돌아오느라고 가진 고초를 겪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그 선비를 따라가서 보고 온 일을 자세히 보고 했습니다 선생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생에 그분을 따라 길을 갈 수 있었던 일도 영광이라면 영광이지 선생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선생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 신통력을 보이는지요 제자들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몰라뵈었으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별이시다 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놀리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고지 믿으려 하지 않자 선생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늘의 별들 중에는 인간의 일을 담당하는 별들이 있느니라 정치며 농사며 인간의 수명등을 각각 나누어서 맡고 있지 아까 오셨던 별림은 항문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다 북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인 문창성이라는 별림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군요 그런데 문창성께서는 여기는 어찌 오신 걸까요? 나를 시험하러 오셨던 모양이다 마지막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이었는데 주책하여 둘러댄 것이 우연히 맞았느니라 문창성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다만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참으로 항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니 더욱 배움에 정진해야겠다 선생님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제자들은 선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울 것이며 배운 것은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선생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일 율곡에게 좀 다녀오너라 내게는 없으나 율곡에게는 촉국지가 있을 것이다 내 편지를 전하고 그 책을 좀 빌려오도록 해라 다음날 날이 밝자 제자 중 한 명이 율곡에게 가서 퇴계의 편지를 전하고 촉국지를 빌려왔습니다 얼마 후 율곡에게서 빌려온 촉국지를 다 읽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율곡은 나이는 어리나 참으로 박학한 사람이다 이 책은 내게는 없으나 그에게는 있으니 그가 읽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책에 과연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들어보아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원숭이에게 잡혔다 그는 원숭이와 부부가 되어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지 여기까지 말하고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을 잊지 못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원숭이가 나간 틈을 타서 탈출을 했지 그가 강을 건널 때가 원숭이가 그를 발견했을 때다 원숭이는 강가로 급히 달려가 새끼를 높이 들어 보이며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 사람은 무정하게 강을 건너갔단다 그러자 원숭이는 슬퍼하며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다 스승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제자들은 다시 저마다 하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퇴계선생의 제자들은 학문을 연마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을 크게 발전시킨 큰 학자들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갑순이를 용서한 부자 옛날 어느 고울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몹시 사치 새로운 취미를 가진 이 부자의 집에는 여러가지 감나가는 물건이 많았어요 자개로 무늬를 박은 옷장이며 장식장이며 반다지도 비싼 것이었고 뒤주며 찬장도 여간 감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자의 방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열두폭 병풍이며 비단 보료와 안석이 있고 벽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림과 글씨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쓰는 물건 또한 모두 감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은수저며 금잔이며 온갖 그릇들 역시 한결같이 값진 것이었어요 그 많은 값진 물건 중에서도 부자가 가장 아끼는 것은 술병 이었습니다 학이 구름위를 나는 모습이 그려진 그 술병 은 보기에도 기품이 있었는데 부자는 식사 때마다 그 술병 에 술을 담아 반주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 술병 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술병 을 감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이 술병 을 어찌나 아끼는지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술병 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의 부인인 마님과 갑순 이라는 여종 뿐 이었지요 갑순 이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종로릇을 해온 아이로 성품이 착한데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여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이었지요 이를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여 어려운 일도 실수없이 하는 것 또한 갑순 이의 장점 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술병도 갑순 이만은 만지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갑순 갑순아 이수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알지 이수병을 다룰 때는 각별히 조심하거라 네가 만약 이 술병을 깨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부자는 이렇게 언포를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갑순이는 어느 날 그 술병을 깨트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갑순이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술병을 씻고 있을 때 웬 생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쥐는 갑순이를 보고 당황하여 우왕자왕하더니 방향감각을 잃었는지 갑순이의 다리 위로 기어오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침착한 갑순이였지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부자가 그렇게도 아끼던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눈감작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갑순이는 제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을 어쩌나 갑순이는 벌벌 떨면서 깨진 병조각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무섭게 성난 주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갑순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갑순이가 소리 내어 울고 있으려니까 마님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쩌다가 이 술병을 깼단 말이냐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순이는 더욱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어쩌지요 주인 어른께서는 이 술병을 깨뜨리면 죽을 줄 알라고 늘 잃으셨습니다 그러게 조심하지 않고 설마 너를 죽이기야 하겠느냐만 워낙 극진이 아끼던 것이니 걱정이로구나 혀를 끌끌 차며 깨진 병조각을 바라보던 부인은 갑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걱정마라 너는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마님 오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모른 채 하거라 갑순이는 마님이 고맙기도 하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기도 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저녁상을 올릴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마님이 새술병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지난번 것보다도 더 아껴서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갑순이는 갑순이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새술병까지도 깰 뻔했습니다 이윽고 갑순이가 부자 앞에 저녁상을 놓았어요 여느 때처럼 술잔에 술을 따르려던 부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깊이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꺼냈소 지금까지 쓰던 술병도 이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오 그러니 어서 술병을 바꿔오시오 너무 노여워 마세요 실은 제가 실수로 그 술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소 내 부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시오 부자가 서슬이 펄에서 날뛰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갑순이였습니다 갑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어른 잘못했습니다 그 술병을 깬 사람은 마님이 아니옵니다 사실은 제가 부주의에서 머시 니가 깼다 면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난데다 자기 아내가 종과 짜고 자기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요망한 것 같으니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 귀한 것을 끝내 깨뜨렸단 말이냐 술병을 조심스럽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가 나타나서 듣기 싫다 아무튼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부자는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순이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어요 주인어른 큰 잘못을 저지른 종으로서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순이는 부자의 밥상에 놓인 새 술병을 집어들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부자는 부자는 너무나 놀라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마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부자 내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는 실수로 깼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노여워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신세가 가엾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었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천하의 고약한 계집애였구나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죽는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때 갑순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원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병을 깨면 죽는다는 건 오래전부터 주인어른과 약조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술병 하나를 깨나 두 개를 깨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직한 것을 보았나 생각하는 것이 모험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부자는 입술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아시다시피 제가 새 술병을 깬 것은 일부러 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고 대체 그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만약 제가 새 술병을 깨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 술병을 깨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 차라리 새 술병을 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는 마지막 좋은 일이 되겠지요 갑순이의 설명을 들은 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몹시 감동한 얼굴로 말했지요 허허 평소에 내가 족명하고 시에로운 아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마음 쌈쌈이가 깊은 줄은 몰랐구나 얘야 내가 홧김에 죽을 각오를 한다고는 했다만 나도 술병 하나로 내 목숨을 끊는 만큼 비정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끼는 술병 두 개를 내가 다 깨버려서 섭섭하기는 하다만 오늘 일로 나는 깨달은 것이 많다 좋은 물건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지 앞으로는 좋은 물건에 집착하는 걸 삼가도록 하마 부자는 갑순이의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술병을 깨서 화를 냈지만 갑순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갑순이를 용서하고 마음씨 곱고 현명한 갑순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오래도록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갑순이도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며 부자 내외를 더 잘 따랐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어진 왕자의 판결 이야기는 이란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체력이 강하고 신앙심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인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억울한 판결을 받고 있던 부인을 왕자가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부인은 평생 왕자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진 마음을 가진 왕자가 부인과 아이들을 끝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진 지도자가 나타나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